네 걸리면 죽는다 오랜만에 송교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주필님. 젊은 시각의 송교 대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근TV 처음이시던가요? 네 처음입니다. 떨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처음 출연하는 이런 사태가? 제가요 좀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숨어 살고 있었는데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오늘 달려왔습니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여해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여기를 보고 이쁘게 인사하겠습니다. 배꼽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열심히 방송만 봤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제가 여기에 앉았습니다. 저는 고성국 박사님의 그리고 주필님이 오래된 팬이고요. 사실 인연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많이 야단 맞으면서 방송을 배웠기 때문에 정말로 야단 맞으면서 방송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박사님의 이게 수 제자이자 애 제자라고 하는데요. 방송을 처음 할 때부터 시작해서 박사님이 사실은 볼펜 물고 발음하는 것부터 숫자 하는 것부터 박사님이 명언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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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나라라고 하면 큰일 난다 라고 그리고 또 박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저한테 그랬어요. 방송이 공짜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사님 진짜 그러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까운 건데 왜 저한테는 안 알려주셨어요. 그런 거 애제자. 애제자라는 제가 지상파 그러니까 종편에서 진행을 할 때니까 벌써 한 3년 전이에요. 맞아요. 대개월에 됐어요. 그때는 방송 안 하셨잖아요. 애기. 저 그때 애기였죠. 미성년자였습니다. 저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틀리는 말을 숫자 읽는 것까지 직접 가르쳐요. 숫자 잘못 읽잖아요. 그럼 방송 딱 끝나고 저를 쳐다봐요. 일단 무섭게 쳐다봐요. 그때만 해도 13년 전이니까 되게 젊으실 때 잖아요. 정말 무섭게 쳐다봐요. 니 좀 남아라. 그렇게 숫자까지 배웠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군요. 박사님한테 배워서 그런 건 틀리지 않고 제대로 합니다. 지금은 제가 고성고 퀴즈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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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절대 더 안 가요. 그래요? 벌써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두 분이 싸울 일이 아니고 지금 누가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걸리면 죽습니다. 오늘 정말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이재명이네. 보니까. 그런데 뒤에 또 있더라고요. 언론은 검찰 애완견. 어느 분이 먼저 하실래요? 먼저 하세요. 선배인데. 제가 선배인가요? 여기 선배. 저는 참 제가 나이가 이제 서른인데요. 이렇게 정치권에 이렇게 개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분들이 본인들을 개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치판은 개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언론은 검찰 애완견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흔히 말하는 조중동 보수 언론을 지칭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다. 검찰을 비판하려다가 언론까지도 같이 이렇게 비하해버리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확실히 요즘 그 이재명 전략적 판단이 많이 좀 뒤떨어지는구나. 이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요즘 제일 팔자 좋은 게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요즘 거기 휴게소 가잖아요. 그러면 벨기에 산 개우비. 벨기에 산 개신발. 정말이에요. 그리고 애완견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반려견? 반려견이 아니에요. 우리 애기예요. 우리 애기라니까요. 어머 우리 애기 지금 놀랬잖아요. 이렇게 해요. 근데 애완견이라고 하면요. 이거 되게 모독적인 발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또 핑계도 돼요. 무슨 독 독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제는 끝까지 온 것 같아요. 정말로 하지 않아야 될 선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점잖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박사님 제가 오늘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기사님이 저한테 반갑게 알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오늘 고성국 박사님 방송 가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팬이라고 하면서 가서 꼭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이재명 같은 사람이 당대표를 또 한다고 하는데 그걸 막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무엇이며 자기가 영동포에 사시는데 거기에 와 있는 사람이 원래 민주당에서 온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을 때 자기가 뽑을 수가 없었대요. 김영주? 제가 이제 혹시나 해서 말을 안 했는데 자기가 뽑을 수가 없었대요. 영동포 사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고 박사님 방송 가면은 꼭 박사님한테 내가 이제 못 살겠다. 정말 못 살겠다. 그 말을 꼭 전해달라고. 그래요? 방송에 꼭 그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좋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 근데 요즘 진짜 개팔자 상팔자라 그래요. 정말이에요? 개시경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걔들이 복날에 쫄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어. 그뿐이 아니에요. 들어놓아서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대요. 이렇게 들어놓아서 쳐다보면서 나 잡아가면은 너 벌금이다 이런대요. 그래서 개 함부로 이렇게 얘 들면 안 되고요. 지나가는 고양이들이 화를 낸대요. 왜 항상 개만 이렇게 표현을 쓰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치권 보니까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런 법안 만들면 어떨까요? 말 쓸 때 개자 빼고 쓰기. 그건 근데 우리 젊은 어린 친구들은 개자 빼면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좋든 나쁘든 개자를 붙이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렇죠. 일단은 좋아도 그냥 좋아가 아니라 나쁜 것만 쓰는 게 아니야. 도구 좋아. 맞아요. 맞아요. 도구 좋아. 개 좋아 막 이러잖아. 욕설 아니에요. 이건. 그런데요. 박사님은 이 단어 거의 안 쓰시잖아요. 뭐 이렇게? 이걸 뭐 방송에서 쓰기. 아니요. 아니요. 평소에도 안 쓰세요. 안 쓰세요. 평소에도 원래 비속은 잘 안 쓰시지 않나요? 그건 세대가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건 뭐 하여튼 애완견이라고 왜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받냐. 기랙이라고 하지. 한술 더 뜨는 자가 꼭 있더라고. 이재명 대표. 이재명이 이제 나중에 뒤늦게 뭐 수습을 했잖아요. 손석희를 뭐 끌어와가지고. 워치도 그 뭐 랩독도 있는데. 왜 나갖고 뭐라 하냐. 그거는 이제 뭐 언론을 이제 좀 학문적인 용어로서 분류할 때 쓰는 거지만. 그걸 진짜 뭐 애완견이라는 게. 이건 진짜 뭐 격하는 의도로서 문제가 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참 양문석 이분도 지금 1호 법안으로 조선일보 징벌 손해배상 이런 거 1호 법안으로 내놨다고 하는데요. 이런 걸 볼 때는 본인들이 급한 사람들이 사고를 치고 기레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문래기 뭐 이런 말도 그러면 허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문래기는 뭐야. 양문석. 아 양문석. 이런 거 만약에 기레기가 된다면. 뭐 문래기도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제 물을 타든지 아니면 좀 잘해보려고 해도. 이런 표현을 제가 쓰면 본인들이 자존심이 상할지 모르겠지만. 유유상종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어요. 물을 타도 탈 수 있는 사람이 타야 되거든요. 타도 타도 지금 안 되는. 이게. 그렇지. 더 시큼한 거가 물 탄다고 하면. 그럼요. 이게 물 타는 것도요. 굉장히 이게 뭔가 이렇게 품격적으로 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 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계속 어디로 보내시네요. 가야죠. 정말 이제는. 그런데 곧 대표 사퇴하고 또 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제일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당헌당규라는 것도 일종의 법인데요. 마음대로 자기를 위주로 바꿀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는 당대표라면. 뭐 사실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게 거의 무너진 걸 보여주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오늘요. 박사님. 민주당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이재명.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집안의 어르신. 그러니까 이재명이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럼 그 밑에는 다. 자녀들이죠. 방송 사고 날까 봐. 단어 지금 딱 접었어요 제가. 아니 그런데 이것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이 아니다. 최고위원. 지명재 최고위원. 최고위원. 대구시당 위원장.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아니고 최고위원. 최고위원은 지도부잖아요. 네. 어쩌다 저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수준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끼리끼리. 끼리끼리. 제가 벌써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참 슬픈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요즘 텔레비전을 잘 안 본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국회의원 22대가 시작했는데 과거 정가자 이런 걸 수준으로 떠나서 재판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어머 이제 재판 받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구나. 저런 재판 뭐 이제 뇌물 금액도요. 국민들이 담담해졌대요. 여덟 하면요. 별로 되지도 않네.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게 너무 슬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국민들이요. 네. 자. 다음 문제로 가보죠. 이재명이가 위증교사 한 두 분. 관련한 녹취록이 있는데 이걸 이제 국민의힘에서 틀었어요. 의청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이재명이 쪽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거를 녹취록을 공개한 박정훈이라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을 허위사실별로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 우리 유예 교수.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어요. 악마의 편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악마의 편집이다. 그런데 박사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잘못을 했는데 상대가 그 잘못한 걸 딱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안해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오히려 화를 막네요. 엄청나게. 예를 들면 혹시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엄마 몰래 뭘 안 하고 있는데 엄마가 너 이거 안 했지 하면 내가 언제 안 했어 이럴 때 있지 않아요. 발끈하지. 발끈해요. 어떻게 하시죠. 그런데 정말 특이한 건 특히 남편이나 이렇게 혹시 자기 뭐 했어 하면 내가 언제 이러면 그건 했다는 거예요. 역시 교수님이세요. 아니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말이 되네. 그런데 지금 딱 보면요. 악마의 편집이야 그런데 편집을 했다는 거 증거도 없어요. 지금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그러면서 고발을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의원직 뺏짓 때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이상하다. 정식으로 진짜로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뭐 차분차분하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발끈할까. 어머 제가 정말 오늘 방송 나오려고 준비하다가 아까 그랬어요. 어머 왜 저렇게 발끈하지. 저러면 이상한 건데. 형사법 교수님이시잖아요. 저는 형사법이죠. 그래서 궁금한 게 위증교사 실형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건 예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황도 봐야 되고 뭐 하는데 실형은 그랬다면 봤겠죠. 하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안 했다고 하는데 그 녹취를 틀었잖아요. 그럼 재미있는 일이 이제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녹음은 계속 틀어질 거예요. 고발을 하는 순간 계속 들어야죠. 우린 뉴스에도 계속 나오겠네. 뉴스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지. 뭐 때문에 고발했는지는 국민들한테 알려야지. 우리도 방송에서 계속 그거 봐야 되고. 그러네. 그러면 악마의 편집이 아니고 이제 통편집을 다 들게 될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유혜 교수가 우리 고성욱TV에는 처음으로 나오셔서 궁금한 게 많은가 봐. 고향이 어디신가요? 사투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머 저 사투리 안 써요. 고향은 진해예요. 진해 경남 진해. 네 경남 진해인데 서울에서 살아서 사투리 썼다고 하면 서운해요. 진짜 써요? 아니라고 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제 이 위정교사 녹취록 공개 관련해서 이제 더러민주당에서 박정원 이를 고발한다는 대응은 그것대로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주장은 아니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이재명이가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했죠. 어디 위정교사를 했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대목이 위정교사. 잠깐만 얘기를 하나. 하나만 할게요. 그다음에 보충해 주세요. 뭐라고 하냐면요. 계속해서 변론 요지서를 보내준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변론 요지서를 보내준다고. 그런데 봐봐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 이거 읽어봐. 내가 이렇게 말한 거 설명한 거 네가 읽어봐.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제대로 읽고 제대로 얘기해달라. 여기에 맞춰서 얘기해달라 이 말이지. 자꾸 변론 요지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학자다 보니까 문맥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 변론 요지서? 그럼 자기네들이 가이드라인 세운 그 안에서 움직여라고 볼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박사님 혹시 기억나세요? 이재명이 구속이 안 됐었어요. 그때 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유창훈이가? 네. 구속영장 기각을 할 때 뭐라고 하면 증거인멸을 할 리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되면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상 이거 가르쳐주는 것도 문제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변론 요지서를 보내준다는 게 가이드라인이다. 저는 이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법학자의 눈인데 진짜 일반인이 볼 때는 어땠었는지 궁금했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오늘 이제 여기 고성국 TV에 나왔는데 갑자기 박사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규호야 나 이거 보내주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말해봐 하면서 내용을 보여주면 박사님의 예를 들어서 주필 오록 같은 걸 주시면서 너 이거 읽어보고 얘기해라. 나는 너의 생각을 존중하지만 이것도 한번 보렴 하면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걸 세 번이나 보라고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가 그런 적은 있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는 교사는 안 합니다.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박사님이 정말로 마음껏 이야기하세요 한 다음에 종이 한 장 주면서 이거 읽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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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면 정신적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지 않을까. 저는 제일 무서웠던 표현이 그거였어요. 뭐였어요? 너가 모시던 시장님은 돌아가셨다. 제가 이걸 듣는데 간 다음에 손으로 해요. 이미 나는 경기도지사인데 너가 모시던 성남시장님이 돌아가셨는데 너 누구한테 줄 설레? 그럼 당연히 저 입장에서도 지금 힘이 있는 이쪽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니라고 아니라고 해도 그냥 교사가 아니라 협박까지 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옛날에는요. 이렇게 유튜브도 없고 인터넷도 발달 안 됐을 때는 이런 게 잘 공개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개가 한 번 딱 되면 짤로도 돌고 쇼트로도 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들으면서 맞네. 그냥 일반인 시각에도 맞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대요. 아까 류혜 교수 택시기사님하고 대화한 얘기 제가 전해주셨잖아요. 남희 정부님인데 택시기사입니다. 류혜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오늘 방송 보신다고 진짜 하셨다니까요. 고맙습니다. 기사님. 그래서 제가 정말로 가서 꼭 전한다고 했죠? 네. 기사님이 박사님을 좋아하고 또 이제 이 방송에서 그 얘기 꼭 해달라고 하셔서 저 약속 지켰습니다. 네. 그래요. 다음 주제로 가볼게요. 이화영이 있잖아요. 이화영이를 이제 안양교도소 안양구치소로 이감을 했는데 이제 감옥을 살아보면 아는 건데 1심 끝나고 나면 바로 이감을 뜨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심 끝나자마자 서대문구치소에서 1심을 끝냈는데 6개월 끝나니까 바로 안양구치소로 저를 그 다음 날인가 옮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2심이 끝나면 이제 저는 상고를 포기했거든요. 대법은. 그러니까 확정되잖아요. 확정된 다음 날 저를 공주교도소로 보내더라고요. 교도소로 바로 익은. 이게 교도행정이라는 게 그래요. 네. 일주일 놔두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보냈나봐요. 보냈는데 이 자가 그렇게 막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나를 보냈다. 막 이러고 옥중에서 편지를 썼어. 그러면서 이 자가 지금 추가 기소됐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냥 잡스러운 진짜 잡범이더만 보니까 이 혐의만으로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 지인들을 다 그냥 탈탈 털어서 별건에 별건에 해가지고서 자기를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대북송금 사건도 원래 변호사의 대나부욕 수사하다가 이게 또 얻어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쌍방울 후원 받는 같은 시기에 또 추가적으로 5억 원대 뇌물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화영 입장에서는 이거 별건수사로 날 엮어 걸어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럼 반대로 이분이 이런 일을 안 벌였으면 아무리 검찰이 뒤집어놓고 해집어놔도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참 누가 누가한테 성질불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이게 참 다양한 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았는데 건설업체에서 3억 원 주택도 받고 전기공사업체로부터 1억 5천 레미콘 업체 3천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이런 업체에서 과연 이화영만 보고 돈을 줬을까 이화영 그 위에 도지사가 있을 것이고 또 이화영이라는 사람은 이해찬 대표 이런 최측근으로도 알려져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런 업체들이 후원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정시설 일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처음에 계속했던 제자들이 교도관들이었어요. 그런데 구속되어 있는 사람의 98%가 억울하다 그러고 그리고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에서 많은 퍼센트가요 구치소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재판을 하러 나가요. 정말로 다양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이 사건을 하던 사람들은 보면 하다 보면 또 다른 사건 추가 뜨고 추가 뜨고 추가 떠서 계속 이렇게 다니는데 나갈 때마다 억울하다고 한대요. 그런데 방금 말씀처럼 이감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당연한 것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 돈도 아마 그렇게 큰 죄책감도 없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로 이게 너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을 저렇게 받을까 했다면 저 돈을 정말 받았다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아마도 누가 그러는데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이 뇌물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대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인사하려고 왔다고 생각한대요. 절대로 제가 이화영이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도 추가 끈떠는데 아까 이게 뭐 잡범이다 너무 더러운 게 많이 뜬다 이렇게 봤는데 제가 아까 댓글에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화영 보고 좋겠느냐. 뒤에 있는 사람 양심의 가책 좀 느껴라. 저는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터는 거 그만하고요. 판결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지겹대요. 이제. 이제 판결이 나오지 않아서 너무 지겹대요. 이화영이 뒤에 아까 우리 송교 대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는 이해찬이가 꼬부기 것 오야붕이고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이재명이가 보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재판 좀 해라. 판결 좀 내려라. 왜 계속 맨날 맨날 재판 받으러 가는 모습이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이게 논평을 했는데 거지나 도둑이나 거지하고 도둑은 좀 다르긴 하지. 어쨌든 이런 거가 먹을 게 생기면 절대 혼자 안 먹어요. 그래요? 혼자 먹으면 죽지. 아 그렇구나. 아니 자기 위에 있잖아요. 층층이. 자기 혼자 어떻게 먹어. 그새 외에선 매장이야. 거짓도 자기 조직이. 당연하죠. 자기 그래요. 왕초가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다 자기 지역이 있어요. 지역구가 있네. 자기 지역이 있고 다 그래요. 갑자기 거기도 지역구라고 하니까 갑자기 저는요. 박사님이 설명을 이렇게 하시면 그게 너무너무 상상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생방송 중에 방송 중에 제가 웃음을 터뜨려요. 그럼 박사님은 설명하고 가시는데 너무 웃기잖아요. 그럼 가끔 저 이렇게 내려도 가요. 정말 생방송 중에 웃음 때문에 또 이렇게 꾹꾹꾹 하다가 저 내려갔어요. 그런데 박사님이 설명을 방금도 되게 재밌게 하시잖아요. 방금 상상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뒤로 하여튼 자기 위에 있는 사람한테 상납하게 돼 있어요. 갑자기 설명이 다 끝나버렸어요. 지금 상상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거죠. 하여튼 이화영 잡범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 댓글에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시나브로 들령님이. 지금의 이철규 의원. 이철규 의원이 요즘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는데. 진중권이라는 자가 언제 우리 쪽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막 공격을 하고 있고. 김경렬이가 공격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댓글은 어떤 거냐면. 지금의 이철규 의원이 당하는 어려움. 예전에 류혜혜 교수가 최고위원이었을 때 당내에서 당했던 그것과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눈물 나요. 시나브로 들려기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이렇게 지금 올리셨어요. 맞아요. 제가 그때. 맞아요? 맞았죠. 왜냐하면 열심히 바른 이야기하고 당을 위해서 보수 우파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우리 당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뻐꾸기들이요. 뻐꾸기가 뭐야? 뻐꾸기요? 박사님 뻐꾸기가 알을 어디다가 났냐면요. 남의 둥지에 알을 낳아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 옛날 자유한국당에도 뻐꾸기가 많았고 와서 알을 낳고 가버리면 뻐꾸기가 깨어나가지고요. 자기가 이렇게 뻐꾹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보수인 척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누구누구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 국민의힘에는 뻐꾸기가 되게 많아요. 그 뻐꾸기들이 지금 소리도 엄청 커요. 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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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실제로 속이 터지는 사람들은요. 그 긴 뻐꾸기? 아니 제가 진뻐꾸기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뭐 누구라고? 진뻐꾸기? 네. 그리고 긴 뻐꾸기. 긴 뻐꾸기. 그리고 또 무슨 무슨 뻐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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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요. 원래 진짜 속 터지는 보수 우파들은 당을 지켰던 사람들은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게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어깨차서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뻐꾸기들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가 왜 저기서 나와? 아니 자기가 왜 저기서 나와? 어? 아니 진중권. 네가 왜 여기서 네가 떠들고 있어? 어 진중권은 제가 대놓고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진짜 당황스러워요. 저하고 왜 같은 당인 것처럼 하냐고요. 제가 아무리 당이 오랫동안 좀 약간 떠돌이처럼 하고 있었지만 그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박사님. 그리고 제가 왜 김경률과 같이 이렇게 있냐고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진짜 더 많지만 우아하게 오늘은 첫날입니다. 말씀 다 하셨는데 아니야. 아니요. 시작도 안 하셨어요? 이러니까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걸리면 죽는다고 했죠. 그래요. 자. 좀 쉬었다 갑시다. 앞에. 이게요. 드셔보세요. 맛이 어떤지. 약간. 새콤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발효. 그 삼채 있죠. 삼채. 네. 그 저기 야채 중에 매운맛 쓴맛 단맛이 있다는 삼채. 굉장히 귀한 건데. 오 삼채차예요? 네. 그 마늘의 6배 좋은 성분이 된. 그 삼채하고 블루베리를 그냥 섞은 게 아니고 발효해서 섞은 거예요. 발효. 오 딱 맞추셨네. 네. 발효 삼채 블루베리. 액을 진액이 무지 진해요. 철축하거든. 이거 이제 찬물에 희석해서. 여름철 주스로 드시는 거예요. 저녁에 방송에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분위기에. 근데 쓴 맛은 없는 것 같아요. 쓴 맛은 없어요. 아주 주스로 좋아요. 너무 달지도 않고. 그래요. 이 국민의힘에 뻐꾸기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 이철규 의원이 지금 하여튼 뻐꾸기들한테 집중적으로 쭉. 인상적이셨나 봐요. 제가 옆에서 해드릴까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뻐꾸기는 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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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뻐꾸. 그러니까 정신없이 계속 울어대요. 그러니까 하나가 뻐꾸 하면 저쪽에서 또 뻐꾸 가거든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게 돼요. 그래서 혼혈 쏙 빼놔요. 지금 정신이 없었네. 내가 봤고 뻐꾸기 생신. 지금 말고. 지금 상황이. 정치 상황이.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 제가 사실 제가 언제 국민의힘 들어왔냐면 2020년 6월에 가입을 했거든요. 가장 힘들 때 28살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위원회 청년분과 대학생위원회. 이 힘든 시기에 정말 10명도 안 모였을 때 제가 활동 가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그 저 사람은 뻐꾸기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니 저한테 너가 우파 맞냐. 오히려 이제 제가 둥지의 원래 안에서 원래 크던 원래 제 둥지였는데 제가 오히려 지금 뻐꾸기한테 밀려나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뭘 밀려나. 나처럼 제명당한 사람도 있는데. 그건 그렇죠. 정치인 중에 제명당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뻐꾸기들 보고 뻐꾸기라고 하다가 난 제명당했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는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2017년은 정말 그때 제일 힘들었죠. 박사님. 그렇죠. 당연히. 단핵 직후에. 그리고 뻐꾸기들이 원래 힘이 세요. 덩치도 커. 뻐꾸기가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절대 뻐꾸기 좋은 새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2020년도 힘들었어요. 그때 문재인 정권 말기에 발악할 때거든. 저는 그때 처음 정치를 접해봤는데 하필이면 제가 들어올 때가 또. 나도 처음 정치를 그때 박사님이 나한테. 니 와가 왜 들어가나 그랬어. 박사님이 저보고요. 니 와 지금 들어가나 그랬어. 지금 힘들다 했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저 들어가려고 했던 게 아닌데요. 하다 보니까 여기 안에 있어요. 어쩌다 보니. 왜냐하면 이제 또 정의감에. 그러니까 박사님이 소신은 굽히지 마라. 박사님이 소신은 굽히지 마라. 그때 그러고 실망. 저 좀 반성했어요. 소신 안 굽히다가 제명당해보니까. 좀 적당히. 박사님이 소신은 굽히지 마라. 나는 감옥도 갔다. 그러셔가지고 주먹을 불끈 졌지. 나 진짜 주먹을. 박사님한테 막 여쭤보면. 박사님이 다 대답을 시원시냐고. 나는 감옥도 갔다 그러겠는데. 내가 좀 후회했어요. 어쩐지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하라고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리오의 교수가 좀 재수도 없었어. 상대가 홍준표였거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만나기 힘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상대가 만약에 다른 분이었으면 이라고 가끔 생각하는데요. 어쩌겠어요. 이미 지난 걸. 그런데 아마 그 시간에 다시 돌아와도 난 또 했을 것 같아.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너무너무 잘못된 건 참지 말라고 박사님이 하셨거든. 홍준표하고는 지금은 잘 지냅니까? 박사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소송도 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민사소송으로 받은 뒤에 그 돈을 다 기부했습니다. 이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홍준표가 웬만해서 재판에 지는 사람이 아닌데. 사연은 나중에 끝나고. 박사님. 다음번에는 여기 예체가 아니라. 홍준표는? 왜 그래요. 그게 걸리면 죽는다잖아요. 이게 더 적합한 분은 다른 분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그래요. 그리고 리오의 교수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즐겁네. 제가 아까 칼럼에서 이철규에 대한 공격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다. 사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박사님 저는 옛날에 저는 정치인이 아니었고 진짜 법학자였는데 법학자의 양심으로 자기 당의 자당의 대통령을 흔드는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놓고 공격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비겁한 얘기예요. 이철규 의원께서 제가 볼 때는 언제 제일 제가 볼 때 마음이 좀 아팠었냐면요. 예식장에서 아까 박사님. 예식장에서 그 이야기를 볼 때 저렇게까지. 배현진이하고 박정훈이가. 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정치 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국민들이 좀 이렇게 부드러운 정치 서로를 이렇게 막 까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예의 바른 정치 정말 품격 있는 보수를 원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을 보면 우리 당 사람이잖아요. 자기 당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아까 이재명은 우리 당의 아버지 무슨 아버지 아버지라고까지 부르는데 이철규 의원을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도 맞지만 참 이렇게 사람이 격조와 선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아까 박사님 갈렴을 들으면서 끄떡끄떡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국민의힘이 맨날 선거 때만 되면 2030 지지율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상황을 과연 지금 청년들한테 어떻게 납득을 시킬 것인가. 과연 우리 청년들의 관심사와 지금 국민의의 모습은 정말 그냥 아예 상반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은 더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데에 좀 머리를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김정숙입니다. 저기 박사님 혹시 기억나세요 저 옛날에 김정숙 꽃감 직접 만드셨나요 아니 영부인이 앉아가지고 꽃감을 만드는데 제가 직접 다 까셨나요 그거는 어디서 따셨나요 따셨으면 청와대 안에 있는 걸 함부로 따도 되나요 계속 질문했거든요 갑자기 고민정이 고민도 안 하고 튀어나와가지고요 우리 영부인께서 직접 그랬다고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근데 칼질을 하는데 감 깎는 게 쉽지 않아요 슬픈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직접 깎은 거 맞나요 제가 했는데 저 그걸로 완전 공격을 당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요 김정숙 여사를 공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공격을 못했었는데 저는 제가 그래서 겁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정말 궁금해서 물었어요 옥감 직접 까셨어요 진짜 궁금했지 그럼요 그 많은 걸 어떻게 깎아요 제가 하나 실습을 해봤는데요 박사님 감 깎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요 근데 이쁘게 쫙 깎았는데 직접 하셨어요 물어볼 수 있죠 최고위원이 근데 직접 깎았다 그러길래 아니 근데 그 감은 어디서 땄나요 직접 또 그 땄대요 아니 근데 그런 거는 영부인 직접 하지 마시고 농가에 맡기세요 영부인이 그걸 갖다가 독식하면은 꽃감 만드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라고 계속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해요 정말 아무도 안 하고 아무도 김정숙 여사를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사실 그때 샤넬 옷도 좀 이상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박사님 타지 말아야 할 걸 탔기 때문에 타지 말이래 그래서 그걸 왜 타고 가요 태극기가 그때 걸려있었잖아요 그렇지 뿐만이 아니라 아니 그 앞에서 사진 찍고 하는 거 볼 때 우리 눈에는 정말 이상했잖아요 근데 그뿐이 아니라 옷도 많이 입었잖아요 그거 특금하자고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보석도 희한한 거 많았잖아요 싹 하고 갑자기 모르세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공격을 했는데 아니 좀 이상해요 그때 왜 갔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딱 이렇게 걸리면 죽는다 그러길래 김정숙 여사 한동안 너무 편하게 지내셨는데 이제 제대로 국민들이 이제 다 쳐다보잖아요 제가 그때 꽃감 얘기할 때는 정권 초였어요 문재인 정권 초 와 그 살벌했을 때 내가 지금만 돼도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꽃감 직접 하신 거 맞죠? 이랬을 거예요 직접 하신 건가요? 이렇게 안 하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진짜 뭐 했는데 안 했거나 안 했는데 했으면 막 찔려가지고 화낸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난리를 치고 그때 고민정이 튀어나와가지고 영상까지 찍었었어요 그랬던 역사가 있는 분이에요 김정숙이 관련 사안보면 어때요? 젊은 시각에서 그러니까 참 제 입장에서는 6,292만 원 그것도 지금 뭐 4인 가족 5년이라고 하는데 저희 집은 또 적게 먹어서 한 10년 동안 식비 모아도 그 정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청년들 입장에서도 6,292만 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진짜 막 웃음거리로 이게 참 조롱거리가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고소한 일이 있었잖아요 배현진 의원은 지금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가 직접 고소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뭐 이제 고소인 조사를 또 해야 될 거고 그러면은 오히려 이번 참에 진짜 그냥 여태까지 저희 교수님께서 궁금하셨던 그런 내용들부터 해가지고 아이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한번 싹 뜯어보자 근데 전 처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뭘로 고소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안 했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했는데 해서 말을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하는 건지 뭘 고소하는지 모르겠는데 박사님 그 그날 그 저기서 문재인이 감자 잔뜩 그 감자 젊은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래요? 감자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약간 그게 좋은 의미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감자 꽃 말이 있어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진짜로 또 하나가 있어요 감옥 가자 감자 감자 감옥 가자 네 젊은 애들은 감자 하고 싶어? 이러면 감옥 가고 싶어? 그거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고 둘 중에 무슨 뜻이냐니까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할까요? 지금 저한테 답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분한 거에요 그러니까 참 뜬금 없었어요 그래요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우리 송교호 대표 사실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께 제 인생 상담을 받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제가 너무 힘들다 힘들 때 어떠셨냐 했는데 공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힘든 상황일 때는 다 같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치열하게 할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반성하고 미래로 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의 모습은 공부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당도 그렇고 당정 대가 같이 공부하고 미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문재인이가 감자를 자주 들었던 모양이네 지난번 감자는 제명아 감방가자는 감자고 이번 감자는 정숙이 감방가게 생겼다는 감자고 그렇다고 해석을 해 주셨어요 자 마무리 한 말씀 오랜만에 박사님과 함께 방송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제가 나이 든 것도 다 잊어먹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분명히 보수 우파이실 겁니다 박사님을 자랑하는 분들은 분명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속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속상하고 또 왜 내가 뻐꾸기들과 함께 있는지 안타깝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탈당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탈당은 절대 안 됩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뻐꾸기들에게 당을 내주고 집을 내주고 나면요 말은 쉽죠 내가 저것들 보기 싫어서 집을 나갔어 근데요 솔직히 그거 비급한 겁니다 집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걸리면 죽는다 송기호 대표 젊은 시각의 송기호 대표 그리고 오랜만에 사실은 처음으로 우리 고성근TV에 나오신 류여의 교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